네, 이번 시간에는 PHP에서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법을 설명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예제는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예제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업로드 된 파일을 서버 쪽에서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에요. 예제를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우선 p1.php라는 첫 번째 예제를 파일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인크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인코딩 타입이겠죠. 이 부분이 multipart slash form-data라고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예요.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적어주시고 액션은 이 form에서 선택한 파일을 서버로 전송했을 때 이 파일을 받을 php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input element가 나오는데 타입이 hidden이죠. hidden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는 전송되지만 UI상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컨트롤이죠. 그래서 max underbar file underbar size라고 하는 값을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 파일보다 큰 파일이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거부합니다. 그걸 수신받지 않아요. 그 이후에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컨트롤 자체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value는 그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는 값이 들어오면 돼요. 이거는 단위가 byte인데 예를 들면 여기다 1이라고 하면 전송하는 파일은 1바이트보다 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바이트보다 보통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1킬로바이트를 전송한다고 하면 1024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1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24 곱하기 1024겠죠. 그런데 저는 10킬로바이트만 받고 싶어요. 그러면 1024 곱하기 10이니까 여기다 0을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것보다 큰 파일은 서버 쪽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엘리먼트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네임의 이름으로 유저 파일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서버로 이 데이터가 전송될 때 유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살펴보고요. 타입은 파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일을 선택하는 브라우저라고 하죠. 파일을 브라우징할 수 있는 컨트롤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선택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밋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진 컨트롤을 만들고요. 밸류를 업로드하고 해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이 생기죠. 그래서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파일이 서버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송을 일단 시켜볼까요? 자, 성공적으로 업로드 됐다라고 나오죠. 제가 미리 파일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선 예전을 먼저 보시죠. 자, p2.php로 다시 갔어요. 처음에 나오는 initunderbar set이라고 하는 것의 displayunderbar errors로 제가 1을 지정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서버로 파일을 업로드할 때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그 에러를 표시하라는 뜻인데 이건 업로드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실습 환경에서 이걸 사용한다면 사실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변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서버 자체는 에러 기능이 꺼져있기 때문에 에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initunderbar set이라는 지금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 기능을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제뿐만 아니라 다른 예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다가 만약에 작동을 잘 안 하면 이 구문을 카피해서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떤 에러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생활코딩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버 자체에서는 파일 업로드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때 에러가 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정책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dir이라고 적어주고 경로는 점 슬래시예요. 점 슬래시는 뭐죠? 현재 디렉크를 위한 뜻이에요. 그리고 업로드 파일은 현재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어떤 이름으로 서버상에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업로드 dir이라고 적어졌죠? 그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점 하고 베이스 네임은 이 파일의 이름에서 이 파일의 이름만을 추출하는 거예요. 파일의 이름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underbar 파이스라고 하는 변수로 호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역 변수예요. 어떤 전역 변수냐? 저번 시간에 배웠죠? $underbar 포스트, $underbar get. 이거는 시스템이 지정해서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하는 변수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배열이 들어가 있고요. $underbar 파이스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그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저장되는 약속되어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연간 배열인데 연간 배열이고 2차원 배열인데요. 유저 파일, 이건 뭐냐면 아까 p1.php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유저 파일이라는 네임을 사용했죠? 바로 이 이름에 해당되는 파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일을 보낸다고 하면 이 네임을 달리하면서 파일 이름을 보내주신 파일을 전송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 각각의 파일에 접근할 때는 이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이 키 있죠? 이 키를 각각에 해당되는 키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임이라는 값을 주는데 여기 제가 제일 밑으로 점프해서 보시면 프린트 언더바 그리고 괄호 열고 달러 언더바 파이스라고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배열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본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키값에 배열이 들어갔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배열은 다시 네임이라는 키로 1057 이런 파일명이 있죠? 이건 뭐냐면 제가 업로드한 파일의 실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타입은 이 파일이 이미지고 이미지 중에 jpg라고 하는 포맷을 가지고 있는 파일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 파일이 어떤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템프 언더바 네임은 이 파일이 실제로 서버에 저장됐을 때 어떤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네임과 템프 언더바 네임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실제 파일명은 이거지만 파일이 서버에 저장됐을 때는 이 서버상의 템프 디렉토리 밑에 루트죠? 서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루트부터 루트의 템프 디렉토리 안에 phpdfdad9이라고 한 이름으로 저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에러가 0이라는 얘기는 문제없이 저장이 됐다는 얘기고요. 사이즈는 이 파일의 크기가 이게 바이트 단위죠?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파일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p2.php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ove 언더바 업로드 언더바 파일스 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파일스의 유저 파일의 템프 언더바 네임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템프 언더바 네임은 뭐였죠? 실제로 파일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업로드 파일이라는 변수를 저장했는데 그건 뭐죠? 예, 이거죠. 유저 파일 밑에 네임 실제 파일명과 그 파일이 저장되어야 될 위치를 결합한 데이터가 업로드 파일이죠. 그래서 이 move 언더바 업로드 언더바 파일이라고 한 이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는 실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그 파일이 최종적으로 저장되어야 될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일단은 임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이 이 두 번째 인자로 인해서 실제 파일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저장되어야 될 곳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파일의 위치 임시로 저장된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되어야 될 곳으로 위치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이 파일이 내부적으로는 사용자가 업로드 된 파일에 보안적인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은 절대로 믿어서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는 위험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함수가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false를 리턴한다면 이 함수의 결과가 거짓이라면 파일이 업로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공격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업로드한 파일이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그거 있죠? 이 max under by 파일 사이즈 이거를 초과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경우에 이 업로드 이 move를 시작한 이 함수가 거짓을 리턴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죠.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가 true라고 한다면 파일이 유어하고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